꽃게 앞전에 잡았던 꽃게로 간장게장을 만들어 줬어요 지금 이제 간장게장이 익은 것 같아서 먹어보려구요 자...오이구... 묵지만 내장하고... 어이구 침 나와 자...한번 잘라서 밥에 한번 비벼 먹어봅시다 오우... 좋다 아이고...아이고...아이고...아이고... 아주 간단하네 짜서 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휴...안 눌러봐도 안 눌러봐도 나옵니다 우와.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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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살이 이렇게 많아... 꽉 찼어요 꽉 찼어 우와...죽여줍니다 자...이거는 이따가 한번 빨아먹고 자...이것도 한번 짜볼게요 이야...아... 어이구...야...이씨... 어우 침 나와...어떻게 어떻게어떻게...어떻게...어떻게...어떻게...어떻게...어떻게...어떻게...어떻게...어... 침이 절로 나와... 흠...음...어... 아...이거...저녁에 먹었어야 되는거 아예...이거? 여기...아...오...어유...아... 자...어... 어휴...어휴...어휴...어뉴... 살 너무 많은거 아네 이거... 이야...아...어휴...아...휴... œ... 죽여줍니다... 아주 죽여줘... 으 으 으 으 주천문심에 간장게장 비벼 먹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이제 비벼서 해보겠습니다 아주 때깔 오세요 때깔 어이구 좋다 좋다 으 으 으 으 으 살 너무 많은거 아냐 이거 이렇게 두개밖에 안누는데 살이 이렇게 많아요 아이고 아이고 소리 찰진 소리 들리시죠 흐흐흐 흐흐 야 이거 씨 이것도 영상보고 또 오늘 저녁에 꽃게게장 먹으러 가시는거 아닌가 모르겄다 난 모르겠다 씨 아 아 자 살에다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거 으 으 때깔 오세요 때깔 으 으 죽인다 죽인다 뭐 올께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5 요거 어 무슨 말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 으 어 rob 야, 두부깔 먹었는데 벌써 반이 비었네? 아이씨 아, 더 커? 아, 이거 미치겠다 야, 여기다 아, 간은 탕 맞아요 간장 긴이 돌아와서 간 딱 좋은데 짜지도 않고, 싱겁지도 않고 이거 아주 딱 좋아요 우리 장모님이 음식 솜씨가 좋으시거든요 아, 이거 식당해도 돼 야, 씨 근데 공수하려면 내가 죽어나가겠는데? 음 자, 여기 볶음김치 볶음김치에도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어흥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? 아주 그냥 기똥차입니다, 기똥차 와 죽여준다 아 아 영상 더 찍으면 저기 보시는 분들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까지만 찍고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도와주세요 끝 관리 아 perhaps hai 아 아 아 아 네 에 아 아 네 아 감사합니다.